벚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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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벚꽃을 잡으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던데 텐지도 그럼 이제 무술 탈출! 텐지 뭐해? 어쩐일이야 왜 이렇게 조용히 오고 난리야 텐지야 오늘 너 벚꽃 부러운거 아니야? 어? 당연하지 내가 벚꽃 놀려고 오늘 엄청 엄청난 계획을 짜왔다구 어? 그래? 한번 보자 현주 왔쥬 이렇게 쓸 칼을 찰칵 이게 뭐야 내 빨간 코밖에 안 나오잖아 누가 저 사진 찍어줄 사람 없어요? 저기요 누가 나 좀 사진 좀 찍어줘야죠 와 예쁜 언니 안녕하세요 하하 반가워요 저 혹시 사진 한 번만 찍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주세요 아 귀여워 하나 둘 셋 짠 귀여워 여기 폴라라이트 사진입니다 톱스타 텐주랑 사진 찍어서 너무 행복해요 얘들아 너네 어디서 왔어? 우리 김천에서 왔어 학교에서 연아지 가서 미술시간에 간다고 해서 우리 한번 나와봤어 이야 학교에서 수업하는 것보다 야외 수업이 훨씬 좋지 당연하지 너 혹시 나 알아? 아니 몰라 켄주 많이 좋아해줘 구독할게 오 좋아 구독 빨리 눌러줘 오케이 오케이 저 혹시 누군지 아세요? 켄주 우와 저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몰라 혹시 저의 귀여움 수치를 1에서 5 사이로 생각을 하신다면 몇 점일지 5점 와 5점 저랑 같이 사진 찍으실래요? 네 아기는 몇 살이에요? 이제 4개월 너무 귀엽다 혹시 나 누군지 알아? 아니 몰라 저 오늘 첫인상 어때요? 너무 귀여워요 저 뒤에서 막 안 그래도 달려왔어요 감사합니다 누구랑 오셨어요? 큰 아들하고 작은 아들이요 우와 큰 아들이 저 아들인가요? 네 맞아요 아니 입이 왜 저래요? 하하하하하 이리 와봐 야 너 이리 와봐 무서워?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아 맞다 선물 주세요 자 여기 넌 귀여우니까 넌 귀여우니까 헬로 이 구역에 귀염둥이는 나밖에 없을 줄 알았는데 너 누구냐 오삼이 이벤트 중이잖아 오삼이 이벤트 중이잖아 이건 놓칠 수 없지 하하하하 이벤트 참여해야지 이거 만약에 나 당첨 안 해주면 진짜 진짜 나 화나고 어 찾아간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저기 텐주가 좋아하는 맛있는 솜사탕이다 히히히 어 솜사탕 얼마예요? 어 대리탕은 한개 5천원 하하 텐주는 귀여우니까 백원 해주시면 안돼요? 그래 난 귀여우니까 한개 4천원에 해줄게 아 4천원 조금만 더 인심 써주세요 내가 만들어줄까? 여기 있어요 우와 솜사탕이다 텐주 닮은 귀여운 솜사탕 히히히 맛있겠다 하하 우와 이게 뭐야 나도 써야지 짠 텐주 왔다고 히히 호호 계획대로 다 했는걸 역시 완벽한 벚꽃놀이였어 하하 하하 오늘 사람들 너무 많이 만났는데 이러다가 지나가는 사람들 다 텐주를 알면 어떡하지 하하 이럼이럼 곤란해 너무너무 곤란하다고 텐주 왔쥬 여깄네 텐주 뭐해? 아니 다행히 불법 주차 단속 중 흥?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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